카드를 넣어주세요 보호를 잃어낸 바람 카드사와 전자입니다 카드사와 전자의 경우도 정말 쉬워요 카드사와 전자의 경우도 정말 쉬워요 고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되니까 피부가 일단 너무 좋아요. 옆에 돼요. 브레시도 진짜 좋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김영빈씨 실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피부가 와 화려한 것 같아요. 피부가 더 좋겠네요. 네, 너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화장품 모순인지 제가 다 조언을 해놨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우리 트롯 한동으로 일단 활약을 했었잖아요. 북한인때부터 어떻게 좀 활동하게 되시나요? 제가 이 트롯, 원래는 이름 없을 때 제가 트롯을 공연 무대에 섰었어요. 어떤 제안을 받아서 2004년도에 남인수 선생님이 가열대가 있던데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나라보지 않았네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2004년도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곡으로 불렀어요. 어린이 아니네. 그래서 대사를 받아가시고 그때 이제 심사람이어어셨던 고인이 되셨는데 임경호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을 받지 않냐고 미국을 찾아가시고 태어나야라는 곡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롯데가 나이가?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